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오늘 아주 풍성한 무대들의 연속인데요. 자, 고향하면 떠오르는 대표곡들을 우리가 재미난 퀴즈를 통해서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맛도 좋고 건강도 좋은 두유 음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추석에는 또 양손 가득. 그렇다면 이번 코너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듣고 제목 맞추기가 될 텐데요. 저희 MC 두 명이 지금부터 고향 관련된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을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을 맞추시고 먼저 석점을 획득하시는 분께 저희가 우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노래 가겠습니다. 살다 정증고 두메산골! 어, 만진 씨! 두메산골. 땡! 아, 배우 씨의 두메산골. 아닙니다. 아, 너무 톤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차분하게 해두세요. 차분하게 할게요. 간진, 간진. 간진 씨. 내 고향 충천도. 누구야? 조현낭. 맞네. 정답입니다. 아, 고향에 대한 노래는 뭐 아이돌이나 걸그룹 노래는 없나요? 아, 아무리 찾아보도 없네요 이거.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나서. 연령대를 좀 올려보도록 바로 갑니다. 요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맞추시죠. 오히려 박현빈 씨한테 좀 확률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아무 소재리나 들어갑니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무슨, 아, 뭐야. 자, 요거 박현빈 씨 많이 맞출 수 있는 노래인데 사실은. 박현빈 씨한테 줄이는 문제예요. 힌트 드릴게요. 트로트 아닙니다. 사실 말인데.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또 다른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네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불평하게 보험이 되었네요. 신성 씨!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런 노래가 없어요! 우리 저작산으로 너무이네요. 자사 내용만 좀 붓네요. 정답! 아니야. 액자의 초. 아니야, 아니야. 그런 노래는 없어요. SG원우이. 그 남자의. 자 힌트 나왔어요 힌트 나왔어요 액자 사진 진선 씨, 강진 씨 경고 한 번씩입니다 없는 노래 말씀하시면 안 돼요 땡땡 사진 사진 영정 사진 영정 사진 영정 사진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정답입니다 제목을 몰라 근데 좀 쉬운 것들이 많아서 이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강진 강진 씨 김상진의 고양이 좋아 정답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 강진 씨가 치고 나오면서 김효선 씨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행복하시죠 두유 세트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는 정신 쉬운 문제는 너무나 잘하시는 문제들로 갑니다 쉬운 걸로 갑니다 장년봄에 모여앉아 정진 강진 씨 정답권 누구예요? 백나라 정답 이야 강진 씨가 굉장히 많으시네 제가 2절 가사를 드렸는데 자 그럼 1절로 첫 곡 첫 소절부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2,3,4 찔레 wanting 악중 물가지 나만 광진 씨 미리리리리 짠 짜자잔 짠짠 이야 자 우리 강진 씨기는 몸에도 좋고 맞도죠 우리 추석 선물 두유 선물 세트 해드리겠습니다 바꾸려면 바꾸고 딜노디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의 명곡 추석 특집 추석 노래 제목 맞추기 최송 우승자 강진 씨가 차지합니다 최송 우승자 강진 씨